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화장문에 특히 화법과 장문에 좀 논리코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화법과 장문이 좀 체계가 없이 출제가 되다가 이제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문 문제들은 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화법 문제 보면 이거는 뭐 그 별 가치 없는 문제고요 아니었습니까? 이건 이제 의문형 종결음이죠 그래서 이거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런 그냥 이제 부조를 보는 것이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주장의 오름을 강조하는 바라구나 그런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부분 체크해 놨고요 정답률 97%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논리코드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보면 두 번째 유형에 대한 것인데 아까 이제 그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라고 하니까 햇살 팬클럽에 조사한 자료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건지 말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반대의 이가 보면 출처가 불확실하면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겠지 또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어 자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출처는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출처는 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 편파성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선택지들을 보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유리해요 이건 아니죠 편파성이라도 상대방에게 유리해야죠 최근에 조사한 자료인가요? 뭐 이거는 이제 편파성 상관없는 것이고 창소년만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이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팬덤 활동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냐 편파성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논제입니다 논제 3번 문제에도 많이 틀렸는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논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슈라고 하죠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정답률 85%인데 그래서 이제 이모랑 삼촌은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논제에 부합하지 않고 논점 일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중독의 의미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도 중독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중독의 의미를 축소시켰죠 그래서 상대방을 약화시켰으니까 이것은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이 볼게요 4에서 5번은 일상적인 대화죠 그래서 너는 경험이 많고 잘하잖아 이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을 높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97%가 마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A에서는 학생일과 학생일과 절충해요 그래 우리 시간은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자 근데 이제 B의 경우에는 학생일이 학생이의 의견을 수용해요 학생일은 어디서 하자고 그랬죠? 공연장에서 하자고 그랬죠? 학생일은 어디서 하자고 그랬죠? 공연장에서 하지 말자고 그랬죠? 실력도 없는데 무슨 공연장이야? 연습실에서 하자고 그랬죠? 연습실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수용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죠? 학생일과 학생일이 A에서는 수용했다 오케이 근데 B에서는 새로운 대안 학생일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축소와 이동 없어요 4번 같은 경우에 둘 다 공동의 문제였어요 5번에서는 이제 보면 학생일이 종합한 건 A지 B가 아니에요 6번은 주말을 제시했을까요? 9번을 제시했을까요? 6번織54 8번이 globally